2021학년도 2월 5평 1번 문제 볼게요.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고 했어요. 보시면은 고인돌, 고인돌에서 사실상 끝나야 됩니다. 고인돌.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청동기라고 했죠, 청동기. 지금까지 우리 모의고사랄지 수능에서 나왔던 거 보면은 청동기 시대에 많이 주는 것은 고인돌입니다, 고인돌. 근데 학인사설 가보자고요. 사유재사 발생했고요. 계급도 발생했답니다.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고요. 석굴안 본전불이라고 했는데 이 석굴안 본전불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, 불쌍이죠, 통일신라 시대. 그 다음에 국자감이라고 하면은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이 될 것이고,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이 될 것이고 비파형 동거 역시 3번이 정답이죠. 자,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, 3대장. 첫 번째가 뭐냐? 여기 나오는 고인돌, 두 번째가 비파형 동검, 세 번째가 반달돌칼이에요, 반달돌칼. 반달모형으로 생겼던 반달돌칼, 기억나죠 이거? 반달돌칼.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서 정답으로 많이 떨어질 겁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장용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조선시대, 정조 때 만들어진 국왕의 친위부대다. 조선정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. 정조고, 그 다음에 팔간에는 고려시대에서 있었던 불규행사.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고려시대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.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.